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비하하는 발언에 논란이 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이 부사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문체위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촌동네라고 언급했다는 지적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사과했습니다. 국회에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